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작성된 이선생 리포트 제목은 표본수를 기준으로 하는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의 해석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투표는 통계법칙을 파괴하였다.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는 철저하게 조작되었다. 두 번째는 표본조사에서 표본수를 늘릴수록 표본조사에서 얻은 값은 최종값에 가깝다. 이런 통계법칙.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표본조사의 표본수가 늘어날수록 모집단의 최종값을 추정하는 것은 훨씬 더 정확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통계법칙을 위반함으로써 그야말로 사전투표가 철저하게 조작되었음을 그것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거칠게 조작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확인작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날 이선생이 분석에서 보낸 도표는 대단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가지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남구월 사례입니다. 맨 위를 보시면 표본수라는 그런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당의 박재호 후보, 미래통합당의 이은주 후보가 각각 얻은 득표율을 나눈 것으로 계산한 오차가 마지막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부산 남구월 같은 경우는 총 유권자 수 가운데서 투표에 응한 사람들의 최종 결과물은 8만 1,196명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내 사전 투표는 23,723표입니다. 모집단의 29.21%라는 아주 큰 그런 표본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표본집단을 이용해 가지고 박재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이은주 후보가 얻은 득표율으로 나눈 그 값의 오차를 구해보니까 무려 30.3%가 나왔습니다. 선거 이전에 실시된 부산일보 여론조사는 표본수가 불과 500개 지나지 않습니다. 518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모집단 표본수의 0.64%입니다. 그리고 부산NBC 여론조사도 선거전에 실시될 때 표본수가 500개였습니다. 그것도 모집단의 전체 표본수의 0.61%입니다. 각자가 차지한 그런 오차는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1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붉은색과 푸른색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은 2만 3천명 정도의 표본수처럼 그렇게 표본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집단 선거의 최종 결과에 각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하는 그런 오차값이 30.3%나 됩니다. 10%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통계적 조작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반면에 500개 정도의 작은 표본수에서도 불구하고 부산일보여론조사와 부산NBC 여론조사는 상당히 근접하게 선거 최종 결과를 예측해냈습니다. 따라서 부산 남구월은 관내 사전투표는 상당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강진을입니다.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다툰 지역입니다. 선거의 최종 결과포를 보시면 표본수가 10만 7618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3만 579표로 모집단의 29.21%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오차는 아주 큽니다. 양 후보의 득표율을 나눈 오차값은 28.3%입니다. 붉은색입니다. 반면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썼던 SBS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수는 불과 501개 지나지 않습니다. 모집단에 차지하는 비중은 0.64%입니다. 그러나 오차값은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5.4%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SBS 여론조사의 표본수가 501, 관내 사전투표가 3만 579표, 엄청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수가 오히려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값이 28.3%까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것은 맹백한 관내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증가하는 증거물입니다. 28.3%와 5.4%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동작궐의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격돌한 현장입니다. 선거 최종 결과를 보시게 되면 총투표자 수는 11만 7,726명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3만 5,260명입니다. 모집단에 차지하는 비중은 29.95%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오차값이 10%를 크게 상회하는 36.7%입니다. 반면에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있었던 SBS 여론조사는 표본수가 불과 501개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에 차지하는 비중은 0.4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받아들일 기회에는 조금 힘겨운 24.8%가 나왔습니다. 이 SBS 여론조사는 상당히 부정확한 그런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던 오차값이 36.7%가 SBS 여론조사의 오차값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진과 나경은이 충돌했던 서울동작구을의 지역구 후보에 관내 사전투표도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통계학적 증거물입니다. 그전 말씀드리면 표본수가 증거할수록 최종값을 추정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아져야 된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통계학의 불문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깨뜨린 사례가 서울동작구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모든 격전지에서는 대부분 조작행위가 있었고 그 조작행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가 21대 국회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가 21대 국회입니다. 모든 권력은 주권재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뜻을 위반해서 도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정선거는 우리가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대다수 격전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통계 법칙에 의해서 증명된 겁니다. 네 번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천 연수월입니다. 정영일 일령후보와 민경욱 후보가 격돌한 현장입니다. 모집단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한 총투표자 수는 12만 6,375명입니다. 관내 사전지표 4월 11일과 12일의 총수는 3만 2,512명입니다. 표본 집단 수가 상당히 큽니다. 모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3%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정일영 후보의 득표율과 민경욱 후보의 득표율을 나눈 오차값은 무려 24.0%가 나옵니다. 그러나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있었던 SBS 여론조사는 불가 표본 수가 501개에 불과하지만 0.40%에 불과하지만 아주 정확합니다. 5.5%의 오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수가 3만 2천 명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10%가 넘는 오차가 나왔던 것은 인천 연수월 지역구에서도 관내 사전투표는 심각하게 거칠게 조작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러면 누가 조작을 지시했느냐, 어떤 방법을 조작을 했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토론의 주저가 아니고 이것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검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명백한 통계 조작이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런 봉창 두들기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농객들이나 정치인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속일 수도 있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숫자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분서 경류를 하더라도 숫자를 그냥 수장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대부분이 예외 없이 역사적 죄인으로 단죄받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적 죄인으로 단죄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부정선거를 공모했던 자로 역사적 죄인으로 분명히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어떤 글을 썼든지 어떤 애국활동을 했든지 관계없이 부정선거의 동조환자, 부정선거의 옹환자,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인물들을 방해한 자 이런 제목으로 아마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과 미래통합당의 주강덕이 붙었던 현장입니다. 모집단 총투표자 수는 14만 3,323명입니다. 관내 사진투표는 23.54%인 33,738명입니다. 무려 오차가 각 양당 후보의 득표율의 오차가 35.9%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주강덕 위원이 이번에 정거보전 신청에 응하지 않았는지 왜 저격 검포 작업에 응하지 않았는지는 그야말로 주강덕 후보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검사활동과 또한 국회에서 대야활동은 상당히 삐치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은 이번에 주강덕 위원에게 실망했습니다. 왜 이런 명백한 조작행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4월 22일 날 나온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5월 15일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주강덕 위원이 정거보전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의 평소 소신과 달리 대단히 비겁했던, 아주 비겁했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일보의 여론조사는 517개의 표본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오차는 마이너스 5.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만 3천명이 참가해가지고 오차가 35.9%가 나오고 517명의 표본수가 참가해가지고 5.1% 정도의 추정치가 나왔다면 이거는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되는 일입니다. 통계법칙을 완전히 까부셔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냥 묵사발로 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하게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런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행위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질타하는 그런 종류의 농객들이나 정치인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그들이 재건표를 방해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끌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까지 파묻어도 벌 수 없다. 숫자까지 수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숫자까지 증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주광덕 위원은 비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하나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례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정의입니다. 이용우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현아 후보가 대결했던 곳입니다. 총 투표자 수는 12만 6,375명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는 31.50%에 속하는 3만 9,812명입니다. 아주 엄청난 오차가 47.7%까지 나왔습니다. 대경실색입니다. 전세계 통계학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많은 조소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개입이자 조작형입니다. 어떻게 오차가 이렇게 나오냐. 반면에 한번 보시죠.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보시게 되면 501명이 참석해가지고 득표율의 오차는 또 아주 큽니다. 마이너스 23.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9,000명이 참가한 관내 사전 투표의 오차가 이렇게 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바로 거친 조작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강원, 춘천, 화천, 철원, 양구구, 갑의 허영후보와 김진태후보가 대결했던 구조입니다. 김진태후보도 검사 출신입니다. 김진태후보도 이번에 비급한 자다 이렇게 평가받아도 쌉니다. 김진태후보는 재검표를 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구의 투표자 총수는 13만 410명입니다. 무려 31.50%에 속하는 사람들이 관내 사전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총수는 4만 5,790명입니다. 여러분 오차가 양 후보의 득표율을 나눈 오차가 26.9%입니다. 붉은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겁니다. 확실히 조작된 겁니다. 10%를 넘은 것은 통계적으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KBS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단 500명의 표본수를 가지고 착하게 예측합니다. 1.0%를 예측한 겁니다. 선거 전에. 그런데 어떻게 4만 5,790명이 참가한 관내 사전 투표에서 오차가 26.9% 나올 수 있냐 이야기죠. 누가 개입했냐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개입했냐 이야기죠.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침묵하고 검찰이 침묵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묵하고 대통령이 침묵하고 야당이 침묵하고 야당조차도 침묵하고 야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 조장이 없었다고 그냥 앞에 전의대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일부 우파 유튜브들은 선거 조작이 없었다고 이렇게 날뛰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통계를. 이런 통계를 보시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무대보로 나설 수 있냐 이야기. 과학은 솔직합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숫자는 솔직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누구 봐주고 할 수는 않습니다. 통계 데이터는 그냥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조작이 있었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이 정도면 관내 사전 투표는 더 심했을 거로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얻은 권력을 가지고 21대 국회가 열릴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21대 국회가 열려서 우리가 179석 정도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상민위원회 다 차지해야겠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거짓입니다. 모든 게 거짓이죠. 사례 7번입니다. 대전중구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을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후보가 참가했던 분입니다. 황운하와 이 은근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관내 사전 투표에만 32.48%인 42,809명이 참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자 수가 많으면 훨씬 더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장난을 치기가 쉽습니다. 오차가 22.5% 나왔습니다. 불과 508명의 표본수를 가지고 선거전에 실시됐던 대전방송 여론조사는 8.7% 정도의 오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당신들 이런 수치보고 어떻게 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것은 통계법칙을 위반한 것이 통계법칙을 깨뜨린 겁니다. 한국이 통계약을 새로 쓴 겁니다. 4.15 총선이 통계약을 새로 쓴 겁니다. 만일에 4.15 총선이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통계약을 새로 써야 될 정도의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가 침묵합니다.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특정 정치인의 정파적 이득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20대와 21대의 총선 강진구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총선은 당 정준길과 추미애가 대결했습니다.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의 샘플 사이즈 표본수가 12,009명입니다. 표본 모집단의 13.25%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작습니다. 2.7%입니다. 오차가. 21대 총선의 고민정과 오세훈 대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한 3배 가까이 이럼 증가했습니다. 3만 579명으로 모집단에 차지한 비중은 29.21% 30%를 육박합니다. 오차 범위가 28.3%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표본 크기가 저렇게 12,000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20대 총선에 비해가지고 오차가 2.7%에서 무려 10배 이상 28.3%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와 21대를 비교하더라도 표본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광진구 을은 100%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세훈 씨는 부정선거를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냥 헛된 일이다. 에너지 빼는 일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오세훈 씨는 대권 후보도 될 수 없고 당권 후보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거짓말하냐 이야기. 당신한테 표를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냐 이야기. 한번 보라 이야기죠. 이런 붉은색 포리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을 2.7%입니다. 표본수가 1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20대는. 21대는 표본수가 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8.3%로 증가했습니다. 표본수가 10배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조작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부정선거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무슨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에너지 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절대 오세훈은 대권 후보가 될 수 없고 절대 오세훈은 당권 후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숫자 앞에 진실하지 않고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격전지에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렇게 해서 탈락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건수한 차이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기고 있거나 당일 투표에서 건수한 차이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한 그런 선거구에서도 많은 경우에 재검포를 거치면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입니다. 맹백한 4.15 부정선거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 설명이 없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맹백한 거친 조작이 어떻게 21대 총선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증언하는 자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